사실 난 오늘 기분이 살짝 좀 그래 헤어진 지는 한 달 정도 돼 가는데 아직도 난 괜찮지가 않은 것 같아 친구도 좀 별로 오늘은 귀찮은걸 쇼핑이나 할까 바람이나 쓸까 인스타에 페이스북 다 재미없어 입마조차 없고 힘도 하나 없는 내가 점점 이상해지네 정말 왜 멀리 떠나가 볼까 아니야 그러기 너무 귀찮아 술이라도 안전해 볼까 난 이롱이롱 되고 싶진 않아도 프로필 사진도 내리고 내 기분 티내면서 여기저기 흘리고 관심받고 싶다가도 통장 누가 물어오면 설명하기 싫은 이 기분은 뭐지 나는 왜 이러는지 이런 식으로 하는 마음 걷잡을 수 없어 아무것도 손내 잡히지가 않는 넌 너와 나무 탈고 너와 나무 탈고 힘도 하나 없는 내가 점점 이상해지네 저 멀리 멀리 떠나가 볼까 저 멀리 멀리 떠나가 볼까 아니야 그러기 너무 귀찮아 술이라도 한전해 볼까 술이라도 한전해 볼까 술이라도 한전해 볼까 해롱이롱 되고 싶진 않아도 해롱돼 해롱돼 난 해롱돼 술이라도 한참 안 마셨는데 해롱돼 난 해롱돼 하루 종일 해롱돼